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주태형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떤 부분 짚어볼까요? 우리 이슈브리핑으로 봤던 원전 쪽 볼까요? 네, 체코 원전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지금 발표가 임박이 됐죠. 그래서 우리 장에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아주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종목들 살펴보면서 차트로 오늘 매수점이 될지 또 매도점이 될지 그런 것도 알려드리면서 차트로 이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그 종목 서전기전입니다. 이 서전기전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매수점을 잡을지 매도점을 잡을지 제가 한번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 종목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서전기전 보시면 밑에 있는 이쪽 라인들 지지선들이 계속 이어온 이 지지선들을 계속 지지를 했고요. 지지를 한 상태에서 지금 반등이 일어났는데 반등이 꽤 크게 나왔었죠.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보시면 오늘 현재 찍은 저항선은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 연결이 된 이 연두색 저항선이 연결이 된 이 라인을 지금 현재 고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항선을 설정을 하실 때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가져오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 이 저항선을 찍고 있다는 것은 밑에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반면에 뚫게 된다면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럼 파란색 저항선 라인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쪽 라인하고 계속 연동이 되어오던 그 라인들을 최고점 라인 삼아서 찍고 파란색 저항선이죠. 이 파란색 저항선을 찍고 밑에 내려와서 현재 연두색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매수를 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현재 지금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밑에 있는 지지선이 6천원입니다. 이 6천원 지지선은 내일 일봉이 생기고 나서 그 라인을 찍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꼭 손절 8% 걸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원전 관련 서전, 기전 살펴봤는데 6천원 선 만약에 매수를 공략한다면 그 정도 수준이라고 언급을 해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은 어떤 거 볼까요? 자, 다음도 원전 관련 줄을 하나 가져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 우리 기술이고요. 자, 이 우리 기술을 가지고 나오면서 되게 급반등이 많이 나온 차트인데요. 예전부터 차트서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현재 매수점과 매수점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 보시면 이 라인들, 좌측 하단에 있는 이 지지선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 쪽 라인들을 계속 지지를 하면서 연동이 되던 그 지지선이었습니다. 아마 차트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이 추세 지지선 밑에서 매수를 잡고 이렇게 대응을 하셨을 텐데요. 자, 위에 있는 이 저항선, 이 라인들 삼각수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위로 슈팅이 나온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최고점 라인에 같이 다시 근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최고점 라인에 근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갭을 하나 살짝 만들어놨어요. 어제 종가보다 오늘 갭으로 올라가면서 이런 갭을 하나 만들어놓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 따라가시면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잠깐이라도 매수를 잡으셔서 한 5%, 3% 드시려고 단기 매매로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 자, 일단은 삼각수렴구가 저 밑에서부터 뚫고 올라온 상황이니까 좀 조종을 줄 때 매수를 잡는 게 어떨까 하고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 갭을 만들어 놓은 지지선 자체가 2,400원입니다. 자, 2,400원 라인까지 조종이 나오거나 만약에 내일 일봉상 연두색 지지선 2,400원을 지지선을 찍을 때 여러분들 손절 8%를 걸고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좀 계좌를 지키면서 안전한 매매가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경 매매의 끝은 다 똑같거든요. 잘 아시죠? 네, 이 차트상 흐름을 봤을 때 지금 가격대에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공약을 한다면 다소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적정한 가격대를 판단해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서정기전과 우리기술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종목은 어떨까요? 우진앤텍이요. 자, 우진앤텍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인데 원전 관련주로 또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좀 특이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오늘 갭상으로 올라가다가 갭을 매끄러 내려오는 도중에 지금 지지선을 하나 만난 상황이에요. 그래프를 보면서 여러분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인데 이쪽 라인들을 계속 지지를 하면서 반등이 나오다가 최근 저점, 이 라인도 지금 지지를 하고 올라간 상태예요. 자, 여기에 있는 외인들과 기관들은 이쪽 라인들을 지지선을 삼고 위에를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저 라인들을 오면 한 번쯤은 매수를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살짝 드시죠? 맞습니다. 이런 추세 지지선들에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면 조금 더 숙률이 높아지겠죠. 자, 저항선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파란색 저항선,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 친 저항선에서 이렇게 삼각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뚫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위로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저항선 같은 경우에도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자 기준으로 위에 있는 저항선은 5만 원대에 있는 저항선이 되겠는데요. 현재 갭상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추세 지지선을 지금 찍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지지선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보고 싶으시면 손절 8%를 꼭 걸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자, 만약에 이게 뚫고 내려온다 치면 여러분 손절 라인을 꼭 지키시고 밑에 있는, 밑에 연동되어오던 이 동그라미 친 지지선이 보이시죠? 그래서 그쪽 라인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보셔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계좌를 지키는 큰 질의 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상승, 오늘장 상승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 원전 관련주로 새 기업을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전략 없는 추격 매수는 끝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언을 잘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주일 정도 이 체코 원전 수출 관련해서 일주일 정도 우협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이 기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이슈에 연동해서 크게 움직임을 두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이번에는요. 하락 쪽에 있는 거 볼게요. 해운 볼까요, 해운? 자, 이 해운주가 해상 운임이 올라가면서 많은 관심을 가졌다가 지금 단기 조종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단기 조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그래프 예전에도 제가 한번 들고 나와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렸죠. 자, 과거 차트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 라인들을 보시면 이 라인들에서 계속 연동을 하면서 반등이 나왔던 그런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대한해운이죠? 네, 대한해운입니다. 이 대한해운, 제가 저번에 나와서 말씀드릴 때도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에 있다가 위로 뚫고 나오면서 슈팅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종목을 위에 있는 이 라인은 이날이었죠. 이 날, 25일 날, 6월 25일 날 이 대한해운이 조종이 나올 때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조종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한번 매수를 보시는 게 어떠냐 했는데 그 지지선을 딱 찍고 25% 이상 올라간 그 그래프입니다. 근데 다시 이제 조종이 나와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지 않고 다시 조종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특이한 점 있죠. 밑에 있는 이 라인들을 계속 지지를 하면서 올라갔던 그 상황이었고 위에 있는 제 최고점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을 찍지 않고 밑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진짜 매수점이 다시 보이시나요? 자, 위에서 한번 매도를 하시고 다시 매수를 보시고 싶으신 분은 밑에 있는 지지선이 2,280원 정도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지지선, 이 라인 지지선을 보면 예전부터도 계속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왔던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손절 8% 걸고 여러분들 매수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지금 차트상에서 빨간 지지선 얘기하는 거죠. 그 가격대를 언급을 했습니다. 공약을 해본다면 대한해오는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었고 STX 그린로지스 역시나 많이 주목을 받은 그러한 기업인데요. 하반기가 좀 해운 전통적인 성수기잖아요. 그래서 흐름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져요. STX 그린로지스가 6월 말부터죠. 6월 말부터 거의 60% 가까이 올라간 급등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접근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흔히 말해서 물리게 되면 많이 아픈 종목입니다. 이 종목 등락도 워낙 크기도 클 뿐더러 지지선하고 저항선이 많이 벌어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프도 저번에 한번 나와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현재 차트를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 라인들을 한번 또 주시를 해보시면 이 라인들 지지선들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저점을 낮춰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연두색 저항선을 계속 삼다가 이 라인들을 뚝 올라가면서 슈팅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저번에 제가 STX 그린로지스를 가지고 나왔을 때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 라인들을 찍고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을 보시다시피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을 찍고 내려왔죠. 이 그래프를 제가 예전에 가지고 나온 그래프를 하나도 고친 게 없고요. 그대로 가지고 나온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저항선 이 라인들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설정한 이 지지선들을 한번 보시면 이쪽 동그라미 친 지지선 있죠? 지금은 지지선이고 예전에는 저항선이었지만 이제 지지선으로 바뀐 라인입니다. 이 라인이 그대로 연결이 된 추세 지지선이 밑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가 좀 많이 밑에 있으니까 현재 매수 잡고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렇죠. 단타 매매로 지금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매매를 잡으시거나 물을 타시기보다는 차라리 밑에 있는 지지선이 오면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하고요. 지지선 가격 밑으로 내려온다면 오늘자 기준으로 좀 많이 밑입니다. 11,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내일이나 내일 모레라도 여러분들 이 추세 지지선 저하고 똑같이 그려놓으신다면 밑에 있는 지지선 찍을 때 지지선 가격을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겠죠. 그 라인에서 손절 8%를 걸고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그림에서는 절대 들어가시면 좀 위험한 그래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림에서는 S2S 그린로지스 들어가면 좀 어려운 구간이 생길 거다라고 말씀을 주의 사항에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좀 오늘장에서 공략해볼 종목 알아보기 전에 좀 나스닥 쪽을 봐주시려나 봐요. 왜요? 나스닥이 지금 올라간 이유도 엔비디아도 있지만 테슬라 관련 주소들도 또 엄청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저항성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성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차트를 가지고 나와면서 테슬라 차트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공략지요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밑에 있는 이 왼쪽에 있는 저항선들에서부터 쭉 조종이 나왔던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빨간색 저항선을 찍고 이렇게 조종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이 연두색 저항선 이 연두색 저항선을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탔었죠. 그러고 나서 연두색 이 라인을 다시 빠져나왔을 때도 엔비디아가 조종이 나왔을 때 같이 빠져나온 그 나스닥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엔비디아도 물론 올라간 그런 영향도 있지만 테슬라가 지금 9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40% 넘게 테슬라가 올라가고 있고요. 저점 대비. 그리고 루시드도 지금 2분기 차량 인도권이 지금 예상치를 상해하면서 어제만 또 8%가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니콜라도도 17%의 폭등이 나오면서 나스닥을 또 같이 견해를 했다고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 차트를 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 차트. 이 테슬라가 밑에서 올라오기 전에 밑에 있는 이 라인이죠. 280불 정도에 있는 이 저항선들. 이 저항선들을 뚫고 올라가기 전부터 제가 이슈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서 역해된 숄더 8라인을 만들기 직전이다. 그리고 역해된 숄더 8라인을 만들면 위에는 280불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연두색 저항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테슬라가 구거래 연속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도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위에 있는 이 연두색 저항선도 한번 주시를 해보시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284불 정도 됩니다. 이 연두색 저항선이 284불 정도 되는 그 저항선까지 찍으러 갈 때 자율주행 관련주, HL만도라든가 제가 말씀드렸던 칩셈 비디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여러분들 관심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2차전지 관련주들도 제가 매수를 드리면서 테슬라가 올라갈 때 같이 이렇게 수익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그런 그림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제가 17만 8천원서부터 17만 7천원까지 매수를 드리고 현재 12%까지 올라간 그런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위에 올라간다면 2차전지주와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갈 텐데 그렇다면 공략주가 하나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를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어떤 거죠? 그 종목, 포스코 엠텍입니다. 이 포스코 엠텍을 가지고 나오면서 제가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이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가기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듯한데 이 포스코 엠텍을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엠텍 차트 준비해 주시고 왜 고민이 되셨다고 하는지 차트를 봐야 설명이 되겠죠. 왜 그랬나요? 포스코 엠텍이 현재 역해된 숄더 아랫머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W자형 아랫머리를 만들고 있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들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스코 엠텍, 1분기에만 이번 1분기에 822억 매출을 올렸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5억,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16억을 올린 그 포스코 엠텍입니다. 이 포스코 엠텍이 리튬 관련지로도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2차 전지주들 특히 올라갈 때 포스코 엠텍이 예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발적으로 올라갔던 그런 그림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추세선으로 한번 봐서 현재 자리가 어딘지 왜 주태형 파트너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공략주를 가지고 나왔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 라인들 동그라미 친 부분들을 여러분들 주시를 해서 보시면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반등이 나왔던 그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나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이렇게 한 번씩은 꼭 찍었던 그 그림을 보고 계신데 단기에 삼각 실험을 하고 있다가 밑에 있는 이 지선까지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이 라인들을 한번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 더 쉽게 보여드릴게요. 이 라인들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이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이 라인서부터 내려와서 그리고 옆으로 기면서 역히덴 숄더 8라인과 어깨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을 찍으면서 W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내려와서 그림을 그릴 경우에 W자 우측 하단 구간을 만들고 나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마련이 되겠죠. 제가 테슬라 차트도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서 역히덴 숄더 차트다 그리고 8라인을 만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포스코 엔텍이 위에 있는 라인 2만 3천원대에 와서 옆으로 뛰어넘거나 그 밑에서 옆으로 기면서 역히덴 숄더 오른쪽 어깨라인을 만들 경우에 테슬라처럼 위에 있는 역히덴 숄더 8라인을 만들러 위로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지선 라인들 같은 경우에 2만원서부터 2만 9천 5백원까지 여러분들 분할로 잡으셔서 손절 8% 걸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이 그림에서 위에 올라간다면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 보이시죠. 이 파란색 저항선이 2만 7천 9백원 2만 8천원 정도 되는 라인인데요. 저 라인을 찍게 될 경우 역히덴 숄더 8라인을 만들러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 이 라인들 추세 지지선 라인에서 여러분들 잡으셔서 큰 계좌 풍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작해서 공략해 볼 종목으로 포스코 엠텍을 주태형 파트너가 제시를 했습니다. 리튬 관련 주입니다. 최근 테슬라의 급상승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그러니까 K배터들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점에서 같이 주목을 받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델리온 주태형 파트너가 가격 라인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공략해 보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태형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